오 낙지 사이즈 좋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어우 물 쌌어 지금 오 좋다 바로 바로 잡았냐 자 기대 자 과연 야 잡았죠 바로 낙지 낙지 산낙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건 포항에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로질 시작합니다 출발 이 항에서 바로 들어오면 해로질 포인트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곳은 천국이죠 천국 낙지가 터졌다 그래서 터진 낙지를 제가 줍줍하러 왔습니다 정말 정말 얼마나 잡을지 가시죠 마건 포항 낙지는 다 내꺼 해경 배가 떴습니다 해경 배가 떴어요 자 방파지 아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오 당연히 그래야지 자 해로질은 조심히 안전하게 아 파도가 일렁일렁 일렁일렁 해로질을 할 때 이렇게 땅에 붙어있는 돌 요런 돌 있죠 요런 돌 이렇게 박혀있는 돌 박혀있는 돌 돌 뒤집으면 낙지가 붙어있습니다 없네 오늘 물이 차서 낙지가 그 유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아마 그 조개인거 같아요 오 죽은거 죽은거 버려 낙지? 낙지를 어떻게 잡으셨나요? 그냥 있던데요? 야 낚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낙지다 낙지 하셨는데 오 낙지 오 사이즈 좋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어우 물 쌌어 지금 오 좋다 지금 해로질 몇번 다니셨나요? 올 처음입니다 아 올 처음입니까 예 그러니까 장비가 새거로 딱 보여서 장비가 새거더라고 예 형님 나이스 네 명이니까 아 네 마리 잡아야 되네 그러면 세 마리 더 잡으셔야 되네요 아 지금 부담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시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낙지를 봤습니다 와 폐어망 역시 낙지는 폐어망에 들어가있죠 낙지는 역시 폐어망에 들어가있습니다 안 들어가있냐 수중렌턴 없이는 잡기가 힘들겠네요 물이 많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이거 봐 수중렌턴이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여기가 많네 구멍은 이게 장비가 없으니까 여기가 꼭 구멍은 있어 잡아서 한 마리를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자 바로 바로 잡았냐 자 기대 자 과연 잡았죠 바로 보셨어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낙지 한 마리 파수 잡는거 보셨죠 어떠세요 놀랍죠 한번 찍어주세요 진짜 예술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낙지 보는 센스 제가 봉남입니다 그래서 자 자 낙지 한 마리 잡았다 자 봉남이 들어갑니다 바이바이 가시죠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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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낙지 여러분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물이 다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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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게소에 왔는데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다 젖었어요 해로지는 힘든 거야 자